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가참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재밌어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가수의 꿈을 꾸는 소원한 지망생들이 서는 무대인데요. 네. 김현종 씨도 오디션 출신이시라고요? 네, 비슷한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헤브멘탈도 하고, 다양하게 음악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만들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자리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가자들 보면 예전 생각 좀 나실 것 같은데, 무대에 올라서 지금 가수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후배가 될 참가자들에게 뭔가 가수 선배로서 조언을 좀 오늘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다들 알아서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가장 무조건 버텨라. 버텨라. 네, 무조건 열심히 해라. 네, 항상 더 더 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더 강인해져라. 이런 얘기 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실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무대에 참가자들 노래를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가 사실 시작하는 그 지점 전에 제가 와 있었거든요. 네, 네. 거의 몇 시간 전에 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저는 기존에 있는 활동하는 가수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요. 노래를 다양하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와, 내가 이 무대에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너무 준비되어 있다, 많이 열심히 연습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프로처럼 노래, 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늘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김현정 씨 말씀에 또 많은 우리 참가자들이 더 힘을 좀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국민들도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국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추운데도 이렇게 자리 지켜서 이렇게 관람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또 환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낙서를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현정 씨의 멋진 무대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한 곡도 참여해 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노래는 멍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추우시죠. 조수하는 머리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 돌려놔. 아시죠? 네, 이 노래 함께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내가 필요했을 뿐 같이다, 하나, 둘, 셋, 다 돌려놔. 같이다, 하나, 둘, 셋, 다 돌려놔. 다 돌려놔. 자, 둘, 셋, 다 돌려놔. 다시다, 하나, 둘, 셋, 다 돌려놔. 넌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를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 돼 네 맘대로 나를 떠날 수 없어 이해하면 내가 이 애 기억해 잘못이었어 너를 만나 넌 너는 사랑 따윈 관심도 없었 거야 다만 넌 네 맘대로 모두 망쳐도 너와 나밖에 못 내가 기도했을 뿐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기엔 내 상처는 넌 풍족한 게 다음번에도 누굴 사랑했나면 나의 남편 너 같은 사람을 꼭 만나기를 같이 가글 한술 둘 셋 다 돌려라 Taroy We will go Theatt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